한 프랑스의 여성이 병원에서 나온 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애써 울음을 참으며 그녀를 달래고 있는데요.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아야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사는 아야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혼혈인인데요. 아주 어릴 적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이가 좋았을 때 저는 한국에서 살았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한국인과는 다른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어져와 즐겁게 놀던 친구들도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돈이 많은 분이 아니셨고 우리 가족이 살던 곳은 외진 시골이었는데요.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던 어머니는 점점 불만이 쌓이셨고 결국 아버지와 크게 다투셨습니다. 이런 좁고 냄새나는 곳에서 더는 살지 못하겠다고 하시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미안하다는 말로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짜증은 심해졌고 결국 지칠대로 지치신 아버지는 어머니께 그렇게 싫으면 떠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들으시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셨죠. 자식인 제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어머니 인생에서 중요한 건 자식이 아니라 본인의 편한 삶인 듯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버지께서 육아와 일, 집안일까지 전부 다 감당하셔야 했는데요. 분명 엄청나게 힘드셨을 텐데 제 기억에서 아버지는 항상 저를 보며 웃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저는 금세 어머니의 빈자리를 잊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생에서 시련은 결코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밭을 하시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시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신 아버지는 그날 일찍 집에 들어와 휴식을 취하셨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 나으리라 생각했던 아버지의 생각은 불행하게도 빗나가 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아버지는 여전히 눈이 왜 이러지 싶은 의아함을 호소하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가 걱정되어 병원을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으시다며 영양제 하나를 드시고는 다시 일을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눈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심해졌는데요. 아버지는 결국 꽤 먼 거리를 이동하여 안과에 가셨죠.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시력을 잃게 되는 막막색소 변성증에 걸리셨는데요. 심지어는 치료법도 없이 그저 시력을 잇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절망에 빠져 집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아직 어린 제게는 애써 웃으시며 큰 병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저는 아버지의 눈은 절대 정상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는데요. 점점 시력이 떨어지시는지 벽이나 문에 부딪히는 것은 일상이었고 맛있게 해주셨던 요리는 다 태우시기 일수였죠. 이후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아버지는 어린 저를 안쳐두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눈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딸 엄마 빈자리 느끼지 않게 최선을 다할게 아빠가 미안하고 사랑해. 저는 아버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믿고 싶었죠. 아버지의 노력 덕에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슬픔조차 없앨 수는 없었기에 아버지의 말을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엄청나게 노력하시며 저를 키우려 노력하셨는데요. 매일 밤 딸이 엄마가 보고 싶진 않을까? 싶은 걱정에 뒤돌아 눈물을 훔치던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형체로라도 보였던 아버지의 눈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운 밤에 촛불 하나 없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안 좋아지셨습니다. 결국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이 찾아왔는데요. 그날은 아버지께서 저를 시내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로 앞을 보셔야 했지만 오랜만에 저와 함께하시는 외출의 표정은 행복해 보이셨는데요. 그런데 분명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가는 슬픔이 맺혀져 있는 그런 표정이셨습니다. 어린 저로서는 아버지가 왜 저런 표정을 짓고 계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아버지와의 외출이 즐거울 뿐이었죠. 아버지는 제가 가지고 싶었던 인형을 사주시고 평소에 노래를 부르던 김밥과 떡볶이를 원없이 사주셨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맛있는 것과 인형을 사주시는지 의아했는데요. 애석하게도 그 의문점은 1시간 만에 풀려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인형을 꼭 껴안고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향한 제 눈앞엔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생생하게 적혀 있었죠. 아버지는 이미 저를 입양 보낼 모든 절차를 맞춰둔 상태였는데요. 저는 보육원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에 어리둥절하며 아버지를 쳐다볼 뿐이었죠. 이웃고 아버지는 당신을 쳐다보는 저를 최대한 웃는 얼굴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딱 10번만 자고 나면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여기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래? 저는 10밤만 자고 오면 데리러 온다는 아버지에게 손가락 약속을 하자 말하곤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역시 10밤이 아니라 20밤 100밤이 지나도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죠.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태어나서 가장 크게 울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어머니의 고향인 프랑스로 입양을 가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저를 입양해 주셨던 프랑스의 부모님은 좋은 분이셨고 마음속에 친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품은 채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제게 보였던 표정과 떨리는 손으로 볼 때 아버지는 그 선택에 대한 후회로 살아가실 것이 뻔했기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아버지를 다시 볼 자신이 없던 저는 애써 아버지를 잊고 프랑스 생활에 적응하며 살아갔습니다. 저를 입양해 주신 양부모님은 애석하게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점차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좋은 기억도 모두 사라져갔죠. 그런데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을 프랑스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던 제게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전해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화불량이 오는 것을 위가 약해서라고 생각했던 저는 약국에서 간단한 약만 지어 먹었는데요. 증상이 심해져 찾아간 병원에서는 간암이 꽤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이제 조금 편안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니. 그나마 의사는 전의가 안 된 것이 기적이라며 간 이식 수술을 하면 살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요. 프랑스에 온 이후 부지런하게 돈을 모았기에 수술 비용은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문제는 간 기증자가 없어서 수술을 밀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간을 기증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어릴 적 소화 당류를 알았던 적이 있어서 기증할 수 없다고 했죠. 지금이야 전의가 안 돼 다행이었지만 더 밀었다가는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의되면 그건 정말 큰일이었기에 우선은 안부위를 잘라내자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기에 간 이식보다 훨씬 생존 확률이 낮았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잊고 지내던 친아버지의 생각이 났는데요. 만약 여기서 죽는다면 아버지의 사과도 받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 너무나 억울했죠. 그래서 저는 제 가정사를 알고 있던 남편에게 부탁하여 한국에 가서 아버지를 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혹시나 장거리 길에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느냐 걱정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평생 다시는 아버지를 못 만나게 될 것이 더 두려웠죠. 남편은 꺾이지 않을 제 고집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요. 남편의 허락이 떨어지자 저는 곧바로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찾아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는 꿈에서조차 잊지 않았던 제 고향 마을로 향했는데요. 어린 시절의 기억, 어머니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복잡한 신경으로 고향으로 향했죠. 무려 20년 만에 도착한 고향은 제가 살았던 때와 별다를 것이 없었는데요. 덕분에 길을 헤매지 않고 제가 살던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찾은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이젠 할머니가 된 옆집 아주머니에게 한국에 온 이유를 설명하고 아버지를 찾았지만 옆집 아주머니도 모른다는 말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동네 말고는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길이 없었기에 저는 절망했는데요. 그런 저를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메모지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도 간암에 걸린 적이 있는데 저와 똑같은 수술을 적어주신 메모지에 병원에서 해서말끔히 나왔다고 해주셨죠. 저는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아주머니에게 메모지를 건네받았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유명한 병원이었고 한국은 간 수술 쪽으로 꽤 유명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왕 한국으로 온 거 조금이라도 더 확률이 높은 쪽에 기대보고 싶다고 말하였고 남편은 꼼꼼히 한국 간 수술위에 대해 알아보더니 이내 알겠다고 했죠. 저희 부부는 곧바로 아주머니가 추천해 주었던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그곳의 의사 역시 프랑스의 의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말했습니다. 간을 이식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만 기증자가 없는 상황에서 기다리다가 전이 되는 것보단 수술하는 게 낫다고 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수술 일정을 잡고 한국에 더 머물기 위하여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사가 제게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남편을 끌어안고 살 수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수술날이 다가왔고 전신마취를 한 뒤 수술에 들어갔는데요. 수술은 생각보다 쉽게 끝났습니다. 전이가 안 된 암이기도 했고 간 이식에서만큼은 세상에서 제일이라 자부하는 한국다웠죠. 그렇게 수술이 끝난 후 회복을 위해 병원에 며칠 더 머물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온 한국이었지만 뜻밖의 행운이 겹쳐 안전하게 수술이 끝난 것에 안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휴식을 취하고 있던 제 앞에 이 병원을 추천해 주신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행방을 듣게 되면 꼭 연락을 주라고 남겨두었던 번호로 제가 있던 병실을 물어보셔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아주머니는 수술을 잘 마친 저를 보며 정말 다행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런 아주머니께 병원을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감사 인사를 듣고는 조금 머뭇거리는 표정을 지으시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표정을 지으셨는데요. 하지만 이내 아주머니는 무거운 입을 여시며 제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아주머니가 돌을 넘는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여 순간 울컥하며 화를 냈는데요. 아주머니는 그런 제게 침착함을 유지하시며 모든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마을을 찾아갔을 때도 아버지는 그 마을에 계셨다고 했는데요. 당신을 찾는 딸을 보며 염치가 없다며 제가 찾아왔다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저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 아주머니께 제가 걸린 병과 간 기증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머니에게 한국에서 수술받도록 부탁을 드린 것인데요. 저는 즉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여쭤보았는데요. 아버지는 같은 병원의 다른 병실에서 혹여 저를 마주칠까봐 화장실도 몰래 가고 있으시다고 했죠. 저는 즉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병실에 들어간 저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는데요. 어릴 적 든든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늙고 메말라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또한 앞이 보이지 않아 갑자기 들어온 누군가를 경계하시며 공포에 잠겨 계시는 모습은 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했죠. 저는 즉시 아버지에게 달려가 아버지를 안아들이며 아빠를 불러보았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저를 못 알아보신 듯 발뺌하셨지만 이내 모든 것을 눈치챈 아버지는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버지를 프랑스에 모시고 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너무나 사랑해서 되려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에겐 고마운 마음밖엔 없습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